안녕하세요 장홍규입니다 저는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장홍규라고 합니다 문화투데이가 창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가 봅니다 우선 창간 4주년을 맞아 한창현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인디건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문화투데이는 신속 정확한 보도로 오랜 세월 문화인, 농어민, 농축산인 등에게 많은 공헌을 했으며 특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컨텐츠와 정보를 늘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투데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특히 또 문화 컨텐츠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베스트 가요쇼, 특히 다른 공연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보도자료를 가수 여러분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컨텐츠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컨텐츠를 수집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좋은 컨텐츠를 보급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문화투데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투데이 창간 3위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사회 곳곳, 그늘진 곳 그 어디라도 찾아가는 뉴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